둘, 셋! Get Closer! 안녕하세요, 크렌트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다 같이 수험생분들을 응원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네,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수능 공부를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먼저 고생했다고 박수만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날인 만큼 많이 떨리고 긴장되실 것 같은데 마음을 잘 달아듬어서 후회가 남지 않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수능 전날에 수험표 그리고 신분증 잊지 마시고 또 필요한 준비물들까지 다 잘 챙기셔서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인 거 아시죠? 잠도 푹 주무시고 밥도 잘 챙겨 드셔서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험 당일에도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 수험장 방역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잘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능 준비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잘 해나갔잖아요. 저희 크래비티도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앞으로 꼭질만 걸었으면 좋겠고 크래비티가 꼭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도 파이팅을 크게 외치면서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러비팀 그리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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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